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사는 방법 실수하기 쉬운 모양입니다. 과연 어떤 수가 실수하기 쉬운 모양일까요? 바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단수치면은 백이 뻗어만 주면은 예 이거는 사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놓을 때 백이 돌려치기를 합니다. 자, 따면은 가만히 뻗어서 여기서 사는 수가 없죠? 예, 사는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실수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치면은 이어만 준다면은 이렇게 놔서 삽니다. 치중에도 여기 한집 나면 되죠? 집을 더 멋있게 놔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흙이 성공인데 백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아버립니다. 따도 아까처럼 똑같은 형태가 되죠? 사는 형태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치중. 뭐 치중도 아니고 좀 묘하죠? 치중은 상대방 잡으러 갈 때 치중하는 건데 이 수는 이 형태에서 사는 맥점이 되겠습니다. 백이 있는 수는요. 이렇게 놔서 막아야 되는데 이때도 잘해야 돼요. 꼬린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예, 한방에 죽어버려요. 지금 이거 끊어지면 안되잖아요. 아, 이거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었죠? 예, 꼬린지점에서는 꼴을 잘 넣어야죠. 이렇게 나서 이때 치중에도 한 집 내면은 예, 백육 치중이 아주 뻘쭘하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흙 일로 두고 백이 그러면 차단하면 어떻게 같이 끊어버려가지고 이 형태는 사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 놔야죠? 뻗어가지고 백이 막 무리하게 잡으러 간다. 오공도 만든다. 하하, 이 아저씨 미쳤네. 뭐 한 칸 띄면은 이 쳐다도 안보면은 그렇죠? 여기서도 집이 나고 이거는 예, 이건 뭐 어거지죠? 그래서 흙 일로 둬서 백은 정수는 이렇게 놓고 예, 이렇게 살려주면 예, 이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렇게 흙 일로 두는 수가 이 사는 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거나 이렇게 두면 안된다는 거 아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